내 마음을 받아줘 여기는 누네 여왕이 살고 있는 얼음성이에요 누네 여왕 미사가 안개의 성에 사는 군우 여왕의 동화책을 보고 있네요 안개 여왕은 이렇게 키도 크고 예쁜데 난 요즘 피부색도 어둡고, 키도 작고 누네 여왕은 동화책 속에 키도 크고 예쁜 군우 여왕이 부러웠어요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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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정말 안그런다니까 됐어! 걱정이야 미사! 미사! 프랜 케이크아, 웬일이야? 놀러왔어! 아무렇지도 않잖아! 얼른 와보라니까! 잠깐만! 뭐야, 누가 왔어? 겁쟁이, 피노큐! 피노큐? 어? 예쁘다! 아, 마녀 아니지? 마녀? 어? 아아... 얘가 누네 여왕이 모두 다 꿍꿍 올리는 마녀라고 했었어 뭐? 아, 그, 그게 그러니까 나도 누구한테 들은 건데 자, 들어가자! 맛있지? 아무데나 앉아 어? 안개 여왕이다 어디? 어디? 우와 근사하다 진짜 여왕님 같아 미사도 누나 여왕인데 미사는 우리같이 꼬마잖아 아하하하 그래도 미사는 귀엽잖아 됐어 요즘은 피부도 거칠고 어두운 게 미사도 키가 크면 안개의 여왕같이 멋지고 근사할 텐데 두부 두부 두부? 맞다 미사 두부 많이 먹으면 키 커져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두부를 가지고 올게 저 키도 크고 피부도 건강해지고 하얘지는 것도 있는데 정말? 그게 뭐야? 우유 우유? 맞다 우유 먹으면 뼈가 튼튼해져서 키도 커지고 피부도 밝아진댔어 그치? 정말? 방금 내가 한 말이잖아 아! 피노키오 우유 많지? 어? 어? 응 그래? 가져다 줄까? 아냐 됐어 피노키오는 피노키오는 누네 여왕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실망했어요 프랭키오 친구들 이른 아침부터 피노키오가 어딜 가고 있는 걸까요? 눈처럼 하얀 내 피부가 얜 어제 나보고 마녀라고 했던 애잖아 뭐야? 저기.. 이거.. 어? 그게 뭔데? 우유 뭐? 우유? 맞다 우유 먹으면 뼈가 튼튼해져서 키도 커지고 피부도 밝아진댔어 됐어 누네 여왕은 자신을 마녀라고 헛소문을 냈던 피노키오가 미웠어요 이거 놓고 갈게 꼭 먹어 또 뭐야? 우유로 만든 타락죽인데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 맛있겠다 됐어 맛있겠다 뭐야 저기.. 이건.. 따뜻한 우유에 벌꿀을 넣고 만들 필요 없데도 그냥 고맙다고 할걸 이제 다시 안 오는 거 아니야? 어? 어? 리사 리사 뭐야? 프랭키랑 쿠앙이잖아 놀러왔어 쿠앙도 그래 근데 너희 둘만 왔어? 응 왜? 어..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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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근데 키가 큰 것 같아 어.. 어.. 예뻐두쁘 그래? 우유를 먹어서 그런가? 누네 여왕은 키가 크고 예뻐졌다고 하니 기분이 몹시 좋아졌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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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늘은 따뜻한 우유에 녹차를 넣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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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매일 갖다 줄까? 정말.. 티노키오가 매일 정성스럽게 우유를 가져다 준 덕분에 누네 여왕 마음이 사르르 눈녹듯이 녹았어요